제 꿈이 이렇게 저만 바라봐주는 그런 공연장에서 노래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 꿈을 잃은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5월 달에 종농 노래랑 진한국회로 나왔었고요. 11월 달에 가위무대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? 29일 날 제가 또 가위무대를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11월 달에 누가 울어 노래를 배우선생님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 또 배우선생님 노래를 해달래요.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안녕이라는 노래를 제가 선곡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? 다 아시는 노래니까 목절이시면서 함께 같은 공감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가위무대를 재조명하고 다시 가위무대를 본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오해하지 않아요 울리지도 않아요 당신 먼저 가보니 나 혼자 외우지 그때 미소개셨다 사물이 가라진 미치기 보라 섰어 난 원래 그녀 겨울 그녀의 아멘 그녀의 아멘 그녀의 아멘 그녀의 아멘 그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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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그녀의